오늘은 내가 강남클럭거리에 왔구를 내가 정확히 판단을 해줄게 평가는 난 심사위원으로서 평가를 하는거야 일단 남자들이 코가 막 졸라 이래 코가 막 튀어나와있어 막 졸나 높거든 높은데 졸나 가해 누가 봐도 졸나 성형한 티가 나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괴물 성계 그런 느낌이고 키가 일단 졸나 커 근데 애들이 졸나 키높이를 깐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키 큰 애들도 좀 강남에는 키 큰 애들이 많아 물론 키 작은 애들도 꽤나 있긴 해 물론 그런 애들도 깔짝 많이 끼지 여튼간 그리고 여자 외모를 내가 판단해줄게 여자는 여기 슴을 약간 노출을 하려고 많이 해 슴을 노출해가지고 섹시함을 어필한다고 해야되나 그리고 얼굴은 내가 얘기할게 얼굴은 기억에 남는 얼굴이 거의 없어 대부분이 좀 성형 많이 하고 쌍수 많이 하고 일단 근데 몸매 관리는 대부분 돼있는 거 같아 왜냐면 입 밴 있잖아 아 내가 진짜 오늘 강남클럽 안에 갔거든 그 제일 핫한 클럽 거기에서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건 내가 구독자 100만 명 되면 공개를 할 거고 일단 얼굴 안에서 봤거든 내가 제일 잘생겼더라 어 그리고 키도 내가 제일 커 내가 키가 200 정도 되잖아 애들은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위로 봐 그리고 저는 누가 봐도 감탄의 눈빛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반했다? 남자가 봐도 멋지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눈빛을 보내는 거지 약간 동경의 눈빛 이런 느낌?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 아 존나 킹 받았잖아